갑시다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이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가볼까요 출발 제 기억에는 운명의 새 여신의 이야기를 듣고 해산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돌아갔어 어허 맞어 그래 가지고 이거 고치기 전에 더 이야기가 진전될 것 같아서 그만둬죠 어허 맞어 그래 가지고 이거 고치기 전에 더 이야기가 진전될 것 같아서 그만둬죠 어딜 내가 뭘 할 수 있나 도끼로 어떻게 고치는 걸까요 이걸 왜 레이디라고 계속 부르는 걸까 아 이러면 괜찮을 겁니다 오호 어떻게 고치는 거지 근데 뭐 내가 도끼를 던져야 할 때가 있나 기다리면 고쳐주나 위치가 영 애매한데 어디에 뭘 던져야 되나 일단 한번 볼까요 장치 수리하기 대장간 숙녀에게 도달하기 대장간 숙녀에게 도달하기 위해선 수리작업이 필요하다 그냥 수리작업이 필요하다는 말 밖에 없는데 기다리면 되나 이거 그냥 기다리는 건가 봐요 뭐지 이거 재료가 필요한 건가 이 재료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만들어 보시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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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가 진짜 여장가구구나 망가진 목재구 주물려고 이렇게 아 여깄다 이거 후숭 한 번 더 도끼로 내려치는데 진짜 조금 가져가네 통 크게 갖다 주면 안 되나 저 도끼는 잘 부서지는 거 같지도 않은데 오우 쥐도 많아 가자 오케 오우 잠시만 더 이제 만져주려 나의 벚꽃ė 이 안에 넣는 거구나 출발 가자고 가자고 잠수함 맞네 바다에서도 싸우고 그러는건 아니겠지 야 이거 해소공포증 있으면 못하겠는데 뭐야 달래 브룩이 설마 여기서 막 목숨을 잃었나? 가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 무슨일이 있었나? 되게 그거 같애 세이렌 같애 오오오 오오오 마지막 인크리딘이 필요해요 너의 피 오 크레토스 피 근데 저런식으로 무기 만들거면 대장간이 필요 없겠는데 이거 모양을 만드는데 아 저 반지가 무기가 되나보다 뭐야 크레토스 무기 3개 되는 거야? 어? 오오 뭐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무시당했어 무시당했어 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들... 아무것도 안 들렸구나 영혼이 완성되지 않아서 하... 알아버렸다 알아버렸다 나는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내가 원하나 하나가 깜짝이야 응? 하나가 깜짝이야 하나가 깜짝이 아니라 하나가 깜짝이야 나는 무시한 백스윗의 부여 뭐지? 아니, 아니...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내 마음이 없지. 사랑할 수 없지. 사랑할 수 없지. 그것이 중요해. 그것이 아니라. 괜찮아. 어? 빗나가는 일이 없다고? 침을 뱉어주는데? 아 강화 실패했다 아 강화 실패했네 침을 뱉다니 너무하네 어허 무슨소리에요 창을 낳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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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 이거 한 번 세모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보세요 왜 내 등에 아니 혼자서 올라갈 수 있잖아 왜 내 등에 업히는거야 이 놈은 죽을래 이 놈은 죽을래 네 힘내렴 축복은 무슨 침 뱉었잖아 무슨 축복이야 침 뱉었잖아 뭐 어딨어? 아 5개 하고 아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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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뒤에도 있어? 올라가 봐 야씨 아 세모를 잘 못 올렸네 어우 정신없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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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휴신은 저쪽인데? 아 저 건너편에 있구나 그렇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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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죽었나? 어? 싸움이 조금 복잡한데요 아 정신없어 아 정신없어 아 정신없어 저 무작... 아 또 뭐야? 아 좀 먹어볼라 하니까 이거 저쪽에 하나 더 있구나 어어 아 미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됐다 아니 죽을 뻔했네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였는데 저기는 돌아서 가야되겠죠? 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냐 아 이걸 터뜨리면 되는구나 오케이 아주 좋아요 어? 이러면 여기서 건너가면 되겠네요 상담! 두고 갈 수 없이 무조건이지 다시 가자 거리띠 장식이라고 부르네 아 이제 타임? 비켜서 모름 스마 벤치 비컴 더워 더 스코프 네 네 아 벌렉스 너라 네 네 네 아 잘 쓰면 좋긴 한데 이게 터트리는 거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라 아 여기 있다 아 이 녀석 아이 오랜만에 해서 그래 오랜만에 해서 아이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거에요. 나는 역시 여러명은 이게 최고인거 같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피드르는 블레이드가 좋다. 하이크 거리 안까? 아악! 이 녀석 복귀의 맛을 봐라 이 자식아 피나 내놔라 으어우 아 됐나? 도끼가 최고라고 가자 어? 아 뭐 아직 아직 뭐 있나보네? 여기서 안보이는데? 어떻게 하지? 여기서 던져진다고? 아 저기 있구나 난 저 앞에 먼저 가야되는 줄 알았네 뭐야? 아 던지고 그냥 올라가는 거였어? 아 아 꽂히는 부분이구나 터지는 부분이 아니라 어 어 센 녀석이 있는 공간인데? 아 각도에 따라 꽂히는 것도 봐야돼? 아 아 이렇게 올라가야되네요 출발 출발 자 가자 어 어 이렇게 간단하다고? 어 아 그 차 그 잡으라는 게 His 또 있나? 아 오케이 아 나는 계속 피했었는데 아깝네 그냥 올 때마다 싸울 걸 그랬다 난 그 전 요정마을처럼 괴물 나오는 줄 알고 집으로 나오는 줄 알고 안 싸웠는데 아이템 나오는 거였으면 싸웠을 텐데 오 마이갓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잠깐 더워서 창문 좀 열려고 그랬는데 아씨 내 거 아니야 두 마리야? 어? 어우 야 잠깐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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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쪼가리를 부겨버려! 아 뭐야? 때려야돼? 일로가자 도착하여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녀석 간다 어우씨 아우 창으로 때려야되네 됐다 역시 나는 도끼가 좋아 전 도끼가 좋아해 전 도끼가 좋아해 극장 이건 왜 부시게 되어 있지? 아, 뛰어올릴 때 타이밍으로 맞추는 건가? 아니, 저기까지 이게 던져진다고? 역시 크레토스는 다르다. 강화가... 뭐 줍지 않았어? 강화할 수 있는 거 안 줬던가? 이거는 나중에 올리고 봐보자 방어가 높아지는 힘이 풀다운 개인적으로 이것도 좋은데 이거 되게 세 보인다 그치만 아, 지금 어차피 못 올리는구나 아 이거 하나 올릴까요? 실까지 강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뭐 잠깐만 액막이 강화 이거 해야지 아, 이걸 얻었구나 이걸 얻었으니까 강화하고 아 아 이거에 갖고 있는 거 어차피 다 넣어야 하니까 일단 넣읍시다 세트가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가자 오오오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다 없어졌는데? 왜 봤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힘쎄면 대머리랬어요 힘쎈 사람들 대머리 많다 그러잖아 평화 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너의 선수는? 하나님의 선수는? 하나님의 선수는? 하나님의 선수는? 이 선수는? 너는? 우리의 선수는? 너는요? 당신은 그 녀석이 죽지 못한 이유가? 왜 쟤도 저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아니야? 어딘도 저런 말 할 자격은 없어 보이는데 여자한테 shifting 그러게 말이야 무슨 생각 인거야? 다쳐버렸는데? 아 죽었다 아 죽어라 죽자 다시하자 아 다시하자 아 나 싸움이 없는 줄 알고 아니 아니 방패를 내가 방금 사용을 안해가지고 쓰면 되는걸 다시다시 잠깐만 잠깐만 아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쟤씨 먼저 때려? 죽을 뻔해 보여줄까? 짜잔 어때? 한 발짝 물러서는데 왜 내 탕 멋있지 않니? 이 뭐 흠 아 이제 다 푼 거 같으니까 여기 파밍 못했던 것 좀 해볼까요? 난 아직도 그 머릿속에 상자가 잊혀지지 않아 페이야 좀 기다려 봐 버리고 갔던 그 상자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또 퀘스트인가? 또 퀘스트인가? 와우 아니네 이번엔 진짜잖아 아이고 아우 아우 잔챙이 저리 꺼져 아우 잔챙이 저리 꺼져 아 아 아 아 아 아 별로 영향이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저 개 저 개 저 개농 저 강아지를 저거 어떻게 해야되냐 난 상자를 먹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왜 이거랑 싸우고 있냐 먹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아 아 와 세 명은 조금 아 아 아 아 뒤쪽으로 돌아가자! 이거로 어떻게 되나? 어우! iology 너무 세지도 않아 아이고 한번 쳐내고 아 됐다 됐어 됐어 굿굿 피가 많이 차진 않네요 이런 것도 가끔씩 죽여주고 그래야지 좋아요 아 오케이 이쪽이었어 맞어 이쪽에 상자가 있었어 그때 그 그렇지 이거여서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거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아닌가 이거 뭘로였지 던지는 거였나요 얘가 했던 거 같은데 이거 안 해? 이거 아직 안 풀렸던가? 얘가 이게 아니었던가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 아닌가 보다 아 아 아 하지 않았나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저거 저거 하지 않았던가 저거 마법사 모양 아닌가 아 아 아 근데 나는 도대체 뭘 기억하고 있는거야 저때 저 도구가 아니었나 괜히 싸웠네 그냥 가면 되는 것을 근데 칼리스타처럼 싸우고 싶은데요 저도 근데 맘이 맞추기가 어렵네요 항자는 가져가야죠 그쵸 원래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하는게 기억이 나죠 중간에 한번 내가 끊고 해가지고 기억이 안나네 그냥 가죠 뭐 이 상태로도 시간만 쪼개면 이거 뭐냐 시간만 쪼개면 이거 여기 그때 올라왔던 데가 아 오케이 가지 말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 내 도끼를 안들고 있었구나 도끼 버려두고 갈 뻔했네 창은 아니였던거 같은데 아까 창 아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 창인가?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였구만 돌아가 돌아가 이거였어 세계를 동시에 폭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마 저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거 아니겠지? 터뜨렸으니까 괜찮겠지? 일단 안쪽에 하나 두 개 아 저기 세 개 아 맞네 아 잠깐만 스피드런 스피드런 기다려봐 이거 또 한참 걸리겠구만 아 저쪽이야 최대한 거리를 터뜨린 스피드런 아 세 개를 동시에 아 난 또 세 개씩 던져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라는 거군요 이렇게 하라는 거군요 아하 동시에 하라는 건줄 아니 여러분 제가 상자에 보통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나서 말이죠 제가 그게 생각나서 이것도 그건 줄 알고 팁을 못 봤어 어 사과 나왔다 4개야 4개야? 이번에 또 4개를 모아야 돼 아 저쪽으로 못 가니까 또 돌아가야 되겠네 난 세 개씩 던지라는 걸로 읽었어 3개씩 던지라는 걸로 읽었어 3개씩 던지라는 걸로 읽었어 하지만 아니었다 이게 아니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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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금지 금지 우린 지금 야 저 날아다 있는 거 어떻게 맞추냐 날아다 있는 거 맞추기는 좀 빡세네요 이걸 또 타게 되는구만 어 근데 그거 부서지지 않았나 어 고쳤네 브레이크 고장 나지 않았어 반대쪽이라서 그런가 어 승내스가 이건 진짜야 그럼 그 rest는 조금 중요합니다 갈쨰 그러고 보니까 저쪽 저쪽은 없습니다 아하! 드디어 갈 수 있다 드디어 갈 수 있게 되었군 서브 퀘스트네 간다 너와 할 얘긴 없어 아 혹시 모르니까 서브 퀘스트 받아 둘까 그냥 안 하면 되잖아 해머? 오르기온 망치만 한건가? ㅎ 이것도 서브 퀘스트네 아니 이런 미친 아 잠깐만 어 얘는 아이고 걸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얘 뭐야 왜 이렇게 세 방패를 잘 써야겠는데 데미지가 이 점프에서 내려올 때 데미지가 있었나요 뭔가 좋은 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 싸워봐야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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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가진 젠이 ou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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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분을 했을 때 내가 이 분을 위치해 이 분을 위치해 이 분을 위치해 os 만에 핫포 editorial 이 분을 위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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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웠는데 아 잘 싸웠는데 아 이 복권 좀 잘 싸웠는데 까비 아 왜 Porque ? 아 카아라 카아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피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애 아! 이게 끝에 맞네 방패보다 피하는 게 더 편한데 초반에 프레이어 아 붙어있었어 노란색 안 보였어 아 나 저거 먹으려고 나한테 나 이거 먹으려고 했던 건데 죽었네 이번엔 죽어야겠는데 아씨 강 공격은 너무 느려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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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하지 않는다 뭔가 뛰고 싶어 아 이런 거 보면 소울 게임 소울 게임에 맞는 줄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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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 아니 이거 왜 맞은거야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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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싸우기 빡세네 아니 강공격은 거의 뭐 싸울 수 없게 만들어놨어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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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우 야이씨 아씨 불로 싸워볼까? 아 블레이드가 살짝 약한데 불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블레이드로 한번 싸워볼까? 블레이드로 한번 싸워볼까 블레이드로 한번 싸워볼까 아 너무 빨리 불렀어 타이밍이 타이밍으로 못 맞추겠네 데미지 나쁘지 않나요? 제가 피가 줄어드는 거 못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어 이걸로 싸워볼까? 도끼가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도끼? 아 오케이 제발 아이좋 아이고 또 이거라 아이좋 다이좋 아이좋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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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질 뻔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욕심뿌렸어! 욕심뿌렸어! 그러니까요, 베인 되고 피먹을걸 와 진짜 아깝다 잘 때렸는데 아 젠장 다시 지질 아까 그 외부의 칼을 of the king! You should run! Behold, before me! 잡으러 왔어! 내가 못둬! 잡으러 왔어! 두려워? 아 연속으로 때려 이 거지같은 놈이야 아 이걸 연속으로 때리네 한 번씩만 해 왜 연속으로 때려 왜 연속으로 때리냔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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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같은 놈이라고? 앵망이 중 오케이 굿 다행이다 다행이다 잘 잡았네요 어느 방향이야 나중에 나중에 찾아줄게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했다 이쪽은 다 그거로 이걸로 가야지 이리로 가면 되죠 신들이 집 들렀다가 가야 되나? 집을 들렀다가 가야 되는구나 됐어 됐어 하임달이랑 아들로 싸워봤는데 창으로 잘 싸울 수 있으려나? 랩나로크가 가야 된다 그니까 오딘에 저게 생각하는 게 저게 생각하는 게 들리어 저게 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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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니까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지 화살을 잘 맞춰야겠어 신들이 부르기 알아버렸어 자 창을 줄게 아들 어떻게 찾지? 아들 어떻게 찾지? 피곤할 만도 하지 좀 쉬자 너도 쉬어 자러 가 오 맞네 자러 가는거 맞네 자러 가는거야 씹었다 머릿속엔 아들 생각 밖에 없지 도끼도 피곤하겠지 약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느낌인데 와 근육 장난 아니다 얼마나 차고 있었으면 쇠사슬 자국이 파래 뭔가 안쓰럽다 뭔가 안쓰럽다 어 며칠새 더 늙은거 같아 크레토스 아들 잃어버리고 뭔가 더 주름이 많아진거 같아 아버지 불쌍히 저렇게 잘 모르는거 같아 당신의 아이 다른 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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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가봐요 아트리오스 막 태어났을 땐가봐 엄청 작다 어딜 가는거지? 엄청 느려 빨리 좀 가봐 왜이렇게 느려 아이 낳고 좀 많이 부드러워진거구나 그게 부드러워진거였어 근데 엄마 죽고나서 다시 날카로워졌네 애기한테 아빠 험담하고 있어 압담 압담 애기 진짜 작다 저렇게 작나? 저렇게 작나? 애기가? 뭔가 한 요만한데 애기가? 어떻게 좋아한거지? 저런 과묵한 남자를 어떻게 좋아한거야? 아 애기 애기 딸을 잃어버리고 난 뒤인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이 시점이요. 이 시점이 아트레우스가 태어났으니까 누나는 이미 세상을 달리한 후 저렇게 어릴 때부터 아빠가 키운 건가? 아버지가 정신적인 압박감이 엄청나겠는데? 아버지가 정신적인 압박감이 엄청나겠는데? 아버지가 정신적인 압박감이 엄청나겠는데? 더 늙어 보이는 이유도 있었어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잠은 잤네 그래도 입술이 너무 건조해 보여 표정 봐 표덕스러운 표정 어? 뭐야? 아 이거 뭔데? 문을 왜? 눈이 막혀있는 거야? 눈이 막혀있는 거야? 아트레우스 아빠가 가르쳐준 방식이구나 너를 rails을 잡아냈다 너가 내 엔소가 끊고 기분이 흘려있는 아이를 봤을 때 한 가능한 기회에 추경수né 좋은이디아? 추경수né 저는 좋은이디아 แต่ però 엄마가 놀라워드 만약에 알 수는 알겠죠? 좋은 시점 누구? 아 큐즈로? 큐즈로 헤어스타일이긴 하네 불꽃같은 큐즈로 머리 비슷하네요 참 신기해 까마귀로 이동하다니 아시아 아트레우스 쪽으로 돌아왔구나 눈 색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서재에서 오딘 찾기 엑스칼리버 갖고 있는 아들이 싸움이 훨씬 재밌던데 이제서야 돌아왔네 엑스칼리 엄마랑 딸의 싸움이군 엄마랑 딸의 싸움이군 다시 또 오딘을 찾아가야되겠네 또 토르랑 그렇지 어디 가는거 아니겠지 어디 가는거 아니겠지 이 안에? 이 안에 계십니까 맞네 이 안에 그녀의 도전을 줄여서 이 안에 그녀들이 죽인다 왜? 저에게 설명해드리기 하지만 저에게 이해가 안하니 저에게 이해가 안할거지 싸운다 내가 그녀의 여행을 생각하는거 그녀의 혐의로 그녀의 소위에 있는 거리가 이건 그녀의 관계가 안해야되 네! 그녀의 관계가 안해야되 이제서는 그녀의 관계의 관계가 안해야되 누군다를 가야겠어 솔직히 나의 유학한거 같다는 말 오 저렇게 가는구나 확실히 아들과는 사이가 안 좋아 저런 거 핑계 아닐까 핑계 대지마 핑계 같아 진지한 얘기 중에 좀 산통 깨는데 저 모자 볼 때마다 그 약간 잘 때 쓰는 모자 같아 그 산타 모자 있잖아 외국에 이제 잘 때 이렇게 산타 모자 같은 거 쓰잖아 그 자기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더 나아가 그 자기가 더 나아가 그 자기가 더 나아가 그 자기가 더 나아가 도루랑 또 가? 아니네? 무슨 기회로? 우리 모두에게... 찝찝한 녀석이랑 가네 오 마법까지 걸어주네? 가는 길 내내 싸우는 거 아니야? 뭐지? 네, 우리는 이것을 할게 이야... 오랜만이네 마란을 싸가자고 그러니까 마란을 싸가자고 별로지? 이는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어, 화장자 오 오 오 오 마이 갓 옳지? 죽어라! 아 참 쉽죠? 싸움은 쉬워요 좋아 저 친구 참 좋아 좋아 저 친구 참 좋아 좋아 저 친구 참 좋아 아 아 왠지 내가 마무리? 마무리 아 뭐 아 아 아 쟤네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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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갈 수 있는가? 아이템 봤네 돈이 흘러 넘치네 어우 뭐야.. 뭐 나올 것 같아 사이드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쟤네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 거 아니겠지? 이런데 막 상자 숨어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오.. 오 상자 둘러갈 길을 찾자 아하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헬walkers 그니까 우리가 바로 향해 옳아 쟤네 으아 죽어라 죽어라 너무 쎈데? 더블킬 뭐야? 계속 나와 아니 아니라 때리봉지 아니 벌써 좋아하다니 아직 다 안잡았는데 느낌이 사이드에서 뭐 나오게 생겼어 힘쎈 거 봐 힘쎈 거 봐 힘쎈 거 봐 파괴적인 음파 화살을 발사해 일정범으로 폭격한다 괜찮아 보이는데? 하늘에서 파바박 떨어지는 거잖아 이거는 제대로 써본 적이 없네 어 이거 써봐야겠다 제대로 써봐야지 가자 가자 역시 아이템 여기로 올라가면 되지롱 이쪽은 아무것도 없고 내려가자 밑에서 가면 되는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 나한텐 칼이 있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아직 다 안 잡았잖아 잘 때리네 잘 때리네 얼굴도 있네 그냥 터지는건가 뭐지 상자 아빠도 저런거 있으면 좋을텐데 너무 무대보로 싸워가지고 같이 싸우는 칼 하나 있으면 좋을텐데 아빠가 싫어하긴 하겠지만 가까이 가지 않는 편이 좋은 애들은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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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찾아볼까? 잠깐만 상자는 버리고 갈 수 없지 좋아요 이 위에 같은데 이 위쪽이다 아니야? 이 위쪽이 아니었어? 이 밑에 길이 있나? 이쪽으로 뜨던데 뭐지? 뭐지? 어디로 가라는 거지? 강력한 반응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아 이 안이다 여긴가? 일단 위로 올라가 볼까요? 길이 없으니까 마스크? 여기 안쪽이네 위에 올라가서가 맞았네 그거 좀 가져올게 오오오 이거 정말 싸우는 거 같아 안에 있는 게 있나요? 조심해 거기다! 좋아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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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장사야 다들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뭐지?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원하냐 내가 원하냐 내가 원하냐 너는 알게 알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알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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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를날 뻔 했잖아 오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한테 영 주겠어. 죽어라. 아 또야. 와. 빡세네. 가자. 아 이걸 돌려야 돼. 아 나 또 문 여는 건 줄 알고. 저 여자가 열어주는 건 줄 알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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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라톤. 참자다. 말 끊기 아니 너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보자 어디 보자 기다려봐 상자를 안 먹고 왔네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여기 있네 아니 먹을 건 먹고 가야지 나의 강력과 스타일이 없네 죄송합니다 나의 강력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내 길을 앞뒤고 클라이의 죽음이 없네 그래도 먹을 건 쫙 털어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나쁜 자이언트들이 목표에 따라서 필요없어도 먹기 아 그치 아까 밖에서 봤던 상자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음 근데 이 상태로는 안되고 음 밖에서 뭘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뿐이네 근데 음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곳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음 바깥에는 없어 여기서 점프를 하는 것도 아니야 어 저기 상자다 안 보이는데 혹시 힌트 좀 줄래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 그냥 오는거야? 아 난 또 아 난 또 저거 보고 아 부시는건줄 알고 아 참 어 잠시만 잠시만 바나나 좀 먹고 기다려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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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손에 뭐가 묻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아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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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오legt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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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다!! 바 바 바 바 바!! 줍니다! 줍니다! Which one has lost? 역시 좋아 역시 좋아 기다려봐 상자 좀 아하 아 왜 막타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이 조금들 한단한 크레이트에 줄어들었지만, 이 쪽은 남아있어. 이 쪽인데 상자를... 상자를. 상자를 안 맺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자 안 맺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쪽은. 그 쪽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갔다 올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찾아볼게 내려가야 됐네 네 방송국은 만들 수 있어요 상자도 먹어야지 이런걸 얻을 수 있는데 쿨타임이 데미지 늑대의 분노 데미지 개쩌는데 이걸 장착하고 나 나중에 올려야겠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저 상자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 아 아까 봤던 상자가 이거구나 음 이쪽 각도에선 뭐가 안보이는데 아 저기있다 오케이 보일 것 같았어 아 아 아 일로와 도와줘 도와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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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하나 처리 못 싸우게 아 와서 좀 도와주지 위에서 구경하고 있네 먼저 가는 게 어딨어 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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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비켜봐 상자 포기하면 안 돼 옷 너무 중요하다고 진룸 아니 이런 거 다 찾아가야지 뭐 다른 분들은 이런 거 안 보이나 가는 길에 버젓이 있는데 오 아 아 오우 이 소리가 안 일어나 아, 분노를 그때 쓰지 말걸 나도 똑같이 늑대로 변신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동료다 해치지 않아 들어갔다 어, 뭐야, 아니네? 잘 자네 뭐야 그냥 도망갔는데? 싸우는 건 줄 알았대 니가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 뭐야 거짓 부렁쟁이 다면이었어? 패닉 왔어 크로드가 패닉이 왔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 균열 뭐야, 저거 아, 균열 아, 균열 뭐야, 저거 아, 균열 그치 알, 균동하네 배우고 싶어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요? 여러분 그냥 얘도 안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깜짝 놀라기가해요 난 아니지 그 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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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어! 난 싹 바가지 없는 놈이구만 처음 만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다시! 네, 네, 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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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어. 그럼 아주 잘, 그럼 내 뱃뱃을 줘 날씨가 즐겨뵐게 해 조금만 관심있는 pe yelling 하느님 안 그리고 누군가가 안 되죠. 그냥 기다려야 한테 제가 Valkyrie가 되죠. 하하. 하하.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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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뱃는 뱃는 거고, 저희는 그래야 할 거야. 우리는 이 뱃을 보고서 잠깐만 기다려야 할 거야. 이 뱃는 대결을 보내고 있어. 아, 이 뱃은 대결이 될 거야. 늑대를 풀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풀어줘서.. 잠시만요 되게 예쁘게 한다 되게 비꼬면서야 이게 어 달리고 싶어 걸어가는 거 답답해 근데 가면은 왜 반응을 안 했던 거지? 어 여기 있다 일단 숙소로 돌아가래 그래 잘 쉬렴 피곤하지? 나도 좀 쉴게 아니 그래 잘 쉬렴 피곤하지? 나도 좀 쉴게 아빠 호품을 벗어나서 지내려니까 만만치 않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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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가면 되겠죠 오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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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상 되게 예쁘다 갑자기 갑자기 듣는 생각이네 두상이 되게 예쁘네 아빠랑 아빠랑 다른 다정함이 있어 그래도 의외로 헉 배디가 사라졌어 베디가 사라졌어 I meant it when I said you're not a prisoner here. It's your choice. Go. Clear your mind. I know you'll be back. But before you go, I'll need the mask back. It's not that I don't trust you. You understand? It's the company you keep. Oh, and Ingrid?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ive you a gift. I don't want to give you a gift. Oh, and say hi to Mamiya, Mamiya. He's really back. I never thought I'd be so relieved to be back to you. Honey, I'm here. I'm going to wait a while. Oh, wait. I don't want to go. Hey, wait. I didn't know when I was in a bird. I didn't know who to go. What's wrong with me? Oh, it went. I'm going to fall on fire. I'm not afraid of. I don't know. I don't care. Why did I knock you down? 칼이 있을 때 방어해줬습니다 좋았거든요 자! 아버지한테 혼나러 가자 감사합니다 그 말을 곧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게임 실력이 안 좋아서 어머 뭐야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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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오우 아이고 앞에 앞에 문 앞에서 싸우니깐 빡세네 아야 어? 주문을 도와달라고? 잠시만요 어디에 도와달라고요 아야 네 아 아 아 아 아 역시 징노를 장착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버지 아버지 정신차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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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눌러줘 아버지 아버지 아무것도 안 눌러줘 아버지 왜 아무것도 안 눌러지는 거야 아니 왜 아무것도 안 눌러줬지 아니 왜 아무것도 안 눌러줬지 아 아 아 아 근데 이게 이게 더 나은 것 같애 원래 다수의 인원을 상대하기에는 이것만큼 좋은게 없어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뭐지 귀가 멍해져 으 된 건가 뭐야? 쟤는 왜 이제 나타나? 어? 프레이아랑 같은 거 아니네 아니네 아들 아들? 어디 갔어? 아트레우스? 아 있다 잘못 저질러서 아빠한테 혼나는 뭐 혼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트레우스 웃기 말고 아빠 품이 좋다는 걸 알았어 그러게 왜 집을 나가가지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니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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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게 혼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들이 이렇게 날뛰는 것마저도 예상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가기 싫으면 가지마 아버지가 수습하러 떠나야겠네 결국에는 늑대랑 싸워서 기저시켜서 묶어놔야 되는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간다 간다 캬 캬 캬 캬 캬 캬 캬 캬 캬 이 자식이? 저 녀석이?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런 농담을 아빠가 악몽까지 꿔가면서 어?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런 말을 가자 가자 아이 아 아 아 아 아 불어졌다고 신나가지고 야 나 자유다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죽어라 오우 새로운 기술인데? 저런 기술은 또 처음보는 이런 게임 치즈직에서 해도 된다고요? 괜찮은 거겠죠? 다들 했으니까 상반신이 분리되는 마술 날개를 이렇게 안 된다면? 전부 다 어잉 아 이거 붙어야 되는구나 어잉 위에 거부터 해야 되나? 아 한 번에 터트려야 되는구나 아하 아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창이 좀 더 화려했으면 좋겠는데 아 덩치에 안 맞는 창의 크기야 아 약간 이쑤치개 같아 어 어 위에도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닌건가? 아 또야? 이거 아들 아 비 앗 앗 앗 응 아 앗 앗 응 아 으 으 2 으 으 으 사거리는 이게 최고야. 뜨겁지? 그냥. 근처에 오는 애들한테 다 그냥. 아이고. 아니야. 진노였지 참. 아. 아. 불 써버렸네. 이것들이 진짜. 아. 아.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왜냐하면. 아들은 같이 안 싸우는 거 조금 불만인데. 싸우고 싶었는데. 아쉽네. 하하. 치유아는 좋아해 자기. 아들 방패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아. 여기 끝이야? 잠깐만 내려가. 저거를 고정시키면 어떻게 되지? 궁금한데. 고정시키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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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 잠깐만 그러면 서류를 옮기고 주변에 물체를 올려라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이씨 여기다가 뭐 불빛 아 됐다 어 아들이 싸우고 있어 봐 아 뭐야 아 기껏 올라왔는데 어 저 녀석도 돌아가네 어 어 아 아 아 윙모를 내놔라. 게이지를 채워줘. 아니 중간에 잘못 때렸어. 앞에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을 잡으려는 중간에 잘못 때렸어. 죽어라 이 자식. 하나 정도는 써도 되겠다. 이거 진노 나쁘지 않은데? 저 녀석 잡으려고 병사들이 계속 가네 아니 각도가 잠깐만 어머 여기 뭐가 있네? 아 뭐야 얘도 떨어졌으면 좋겠었는데 안 떨어져 뭔가 했네 뭐야 하샤 하샤! 또 있어? 없지? 얼굴을 막 뽀개버리는데? 어디가? 오! 죽어라! 빠샤! 쟤 아이템 안 나오나? 저 위에는 상자 없겠지? 쳐다보기만 하네 당신이 혼자서 느끼는 것 같지? 하지만 당신의 결정은 아스갓에 가고 싶어 상자가 어딨는데? 상자 뭐 있어요? 아 못 올라가는데? 상자를 두고 왔어요 내가? 못 봤는데? 아이 나도 한두개 정도는 못 볼 수 있지 뭐해? 무한이라니 누구보다 눈이 좋은데 어디 아픈거 아냐? 오 씨 나한테 다스럽게 너 오케? 때려 그냥 오! 왜 안 피해져? 아니 뭐야 왜 안 눌러지지? 아무것도 안 눌러줬어 두나 걸리고 두나 걸려가지고 그런거 같아요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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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오지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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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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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고 아 먼저 가 먼저 가 아 늑대 저기 집에 갔을 때 올렸어야 됐는데 집안을 안들어가가지고 강화를 못했어 집안을 안들어가니까 강화를 못해 집안을 안들어가니까 강화를 못해 아 아 으 우윽 이상하게 생겼어 뭐 없지?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니? 아이템 좀 먹고 갈게 저건 뭐야 아 또 만났네 늑대 때문에 안보여 아니 방어구를 6레벨까지 했는데 별론가봐 힘을 보통 많이... 아닌데 방어... 나는 괜찮은거 같았는데 방패스라고 만들어놓은거를 내가 안써서 그럴지도 몰라요 이제 빨리 나 흥룩이좋이 흥룩이좋은 오아우우 지지appa인다 요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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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아니 근데 이거 늑대들이 늑대들이 시야를 가려가지고 안보이네 난 제주 저는 제주 저의 turn 저의 시야를 가려가지고 아 이거 여기다가 싸도 연결이 되나? 거기에다가 하나 더 우지 넓게 안 해도 됐구나 하하 상자 좋아 좋아 아이템 제대로 챙기고 아빠가 또 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치? 아빠가 힘 조절 못하면 여기 여기로 지나가라는 소린가? 힘 조절 못하면 늑대 모가지 부러지는데 고마워 고마워 체력이 안그래도 부족했는데 여긴 뭐지? 뭐하는 곳인가 그냥 돈이었네 여기서 한 다음에 점프를 해서 아이템을 꼬박꼬박 먹어주고 아아 또 상자고만 상자 만날 때가 제일 깊다 상자 만날 때가 기뻐 아들 추운가봐 아빠가 더 추울텐데 하하 하하 팔짱을 끼고 있네 하하 하하 아 그러네 아까는 보호마법이 있었거든 어머 난리도 아니네 이제 그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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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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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상자 한번씩 부셔주고 와 쟤랑 진짜 제대로 싸우는거 아니겠지? 저런 애를? 사슬을 올리라고? 어떻게 해야되 해사슬을 잡으세요? 어떻게 잡아? 어딜 잡아? 아 여깄다 어떻게 해야될까? 어떻게 해야될까? 아빠가 못 믿어 하긴 근데 못 믿어올만 하지 아니야 원래 놓치는 스토리잖아요 여기서 잡는거 아니잖아요 한 명이 저기있으니까 못 뛰어오면 너무 와봐 너무 와봐 너무 와봐 떨어지지 우리가 개꿀이네 너무 와봐 너무 우는 순간 때리면 돼요 난 그냥.. 내가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patience we will find a way 뭔가 보고 온건 아니지만 상자가 있을까봐 들어왔는데 올라갈 방법이 있네 incoming! above you! my arrows will slow her down jump off I said I was just gonna kill her 10% I guess No it's not 1 worth of physical damage Oh my god We will see the power of the brain I should kill a corpse Let's kill a corpse I should kill her No it is all If we can't kill her I should kill her 주변을 잘 살피고 맞아? 맞아? 오 마이 갓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오 마이 갓 we don't have to fight each other it's just beyond reason, Atria watch out for this cage 아 아이고 이번엔 굴로 싸워야 되겠네 어우 사거리가 짧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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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잠깐만 아우 잠깐만 어디있어 아 아이고 너무 빨리 불렀다 아우 나 미친 아우 빙결 아우 나 미치겠네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근데 블레이드가 때리기 좋네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때리기가 너무 불편하네 오이씨 아 언제 때려야 되는거야? 때리기 때문에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나 피먹으려고 했는데 미친 아 아이씨 지금 거리가 너무 멀었어 아 피 좀 와 나 미치겠네 그런가 방패로 막을까요 미쳐버리겠네 다시 아들이 공격하면 또 나은 것 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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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아이씨 아! 아쑤 와 나 미치겠네 가까이를 못 가 쟤는 때리는 걸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들이 아들이 한 걸로 늙지를 않는데? 아들이 푸지 푸는 놈 Lloyd 아 으 으 으 으 으 도와주시옵소서 하라아! 뭔데? 뭔데? 아이고 어? 아 뭐야 저거 파장을 저걸로 막아야 되겠구나 와 이거 빈골끌려서 막는게 느려가지고 아우 잠깐만 방패로 막으라니까 아 비치겠네 덩치가 커가지고 시점이 아 아깝다 방패를 사용을 못하네 피 많아 오히려 게이드 아씨 뭐야 아 너무 빨리 굴렀어 아우 왜 안들어져 이씨 아우 좀 누워라 이씨 oh o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우 죽였어? 결국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답이 없었다 아들 얌전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근데 죽였는데 왜 아이템이 없니? 예나 안주니? 서운하네 얜 왜 아이템 안주는 건데? 아이템을 안주네 서운하게 재료라도 좀 주세요 야 비켜봐 비켜봐 하 하 하 하 하 하 음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여기다가 하나 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오 오우! 아들 아빠랑 같이 가! 넌 일단 달려! 무시하고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랑 괜찮아? 뭐야? 아 머리에 창을 던지라고? 일로 가면 또 나오겠지? 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망치는 거 하나 내가 잘하지 뭐야? 뭐야? 빨리 나가자고 날려 날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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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라면 어븐이 좀 부실 수 있지 않을까? 아우 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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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근데 맞추기 드럽기 힘드네 나도 나도 맞추고 싶은데 오 이거 재생을 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설마 부위별로 하나씩 맞춰야 되는 겨? 아씨 나도 나도 무기 쏘고싶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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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씨 아니 제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거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아 잠깐만 무기를 바꿔 무기를 아 아 나 진짜 마우스였으면 진작했다 진짜 아 목은 아 인간적으로 목은 좀 목이 이쪽이 아 심지어 저쪽이야 아우 됐다 아 아 아니 딸도 피했어 아 아 아 아 어 근처에만 해도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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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는거지 방법을 알아낸 듯해요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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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 알려주고 나서 아니 알려주지 알기만하고 알려주지 않았어 뭘 알았냐고 알려달라고 아 등에 올라타야 된다고 아니 퀴즈, I got you! 이ulla는 이미지! 그 위로도 어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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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빨리 일어나 아 너무 빨리 일어나 아니 누워있는데 오른쪽에 아씨 안되겠다 오른쪽에서 싸워야 되겠어 왼쪽으로 가니까 때리질 못한다 왼쪽으로 가기 윗쪽으로 가기 internal have at 안쪽으로 Chol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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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lboy... I'm sorry! It's better, yeah! Fuck, it's har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e gotta find him! 아빠 고생이 많아 아버지 고생이 많아 이 편은 이 라그나로크 편은 아빠가 아들이 말썽 부려놓은 걸 다 처리하는 느낌 아들이 무슨 사건 사고를 만들면 아빠가 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가 봐요 큰일의 영혼도 아까 저 반짝이 던고 모든 역량이 끝냈습니다. 우리의 역량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화했네? 우리 댕댕이 최종 진화했어 순식간에 이지 이지 볼 컴 다운 미치지 않아요 와우 맞네 이제 댕댕이 큰거 키울 수 있네 오 눈 순해졌어 네 넌 너무 훌륭했구나 넌 잘 모르겠지 다운 오 근데 먹잇값 장난 아니겠다 등굴 휘겠어 아빠 갓등이나 상자 부셔서 돈 얻는데 지금 입이 들어 버렸어 어 어우 진짜 크다 진짜 집에 가나? 네 네 네 어 근데 처음일텐데 능력 사용할 줄 아네? 그니까 동물의 감각이란 것인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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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 그니까 그니까 아 그냥 이라고 tua 말 나 이거 이걸 쏘고 화사에이 오케이 됐다 쉽죠 쉽죠 있지 있지 이런건 쉽습니다 근데 저 몸뚱아리가 계속 아무것도 안먹었었는데 그 뒤로도 아무것도 안먹어도 되는 몸 아닐까? 여기 왠지 상자가 있을거 아니네 쇼컷이었어 이쪽으로 가는게 맞나? 여기가 맞나 길이 아니네 저건 또 뭐야 아니 저건 또 뭐야 아 그때 걔구나 그때 마지막에 봤던 그 독수리 그 독수리 특히 거북이 소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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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이 많아졌네 그 친구가 이쪽이 길이 아니었군요 균열을 다 찢어놓고 가는거니까 그래도 화는 안내네 화낼줄 알았는데 화는 안내네요 뭐 감사 인사하는 기대하지 말아라 그 말만 하는거 보니까 화는 안내네 화는 안내네 낳아 없애던데 이럴 옳지 열려라 뭐지? 아빠가 갑자기 자아성찰을 하고 있어 희고내서 집에 가서 따뜻한 곳에서 얘기하지 왜요? 왜요? 당신은 왜 당신은 그냥 내가 안가고 있어야 하는거에요. 우리는 지켜봐야 할 수 있는지 말아야. 당신은 제 목소리가 내 손에 대해 안가고 있어야 할 수 있는지 말아야. 내가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말아야. 저런 아들이요? 앞에 전적이 너무 화려해서 별론데요 아들이요 아들도 성장했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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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도 성숙해지고 아버지도 반성을 많이 했네 사이 좋아졌어 부자관계가 좋아졌네 부자관계가 좋아졌네 오 경험치 많이 오른다 오 경험치 많이 오른다 미미일과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미미일과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속 깊은 얘기까지 하는 사이라서 미미르도 참 좋은 애야 자 일단 내가 경험치는 넘쳐오르는데 자 필요 없습니다 쓰든 안 쓰든 일단 가지고 있으면 돼요 경험치가 넘쳐올러서 뭐든 상관없어 이제 창기술 올리면 되고 근접공격 근접공격 달리는 중에 오 오 괜찮은데 이거 근접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원소를 흡수한다 오 이런 것도 있어 이거 하나 더 꼽는 거 하고 일단 뭐든 갖고 있으면 좋겠네 이거 따로 안 던져도 되는 건 나쁘지 않네요 폭발 강도 높이기 6개 증가 이건 뭐지 데미지를 받지 않으면서 근접공격을 재빨리 연달아 실행하며 힘을 주입하여 근접공격으로 주는 충격이 매우 크게 증가 난 이것도 좋네 우와 소용돌이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소용돌이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소용돌이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돌풍 유력을 잘 안 쓰다보니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됐고 아들을 아들 다 올려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화살이 화살 지면에 날려 반격한다 본능 화살 연사 화살 연사 했고 다 올리자 다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데미지가 좀 낮아서 그렇지 각인 폭발 범위 기절효과 음파효과 이거는 기절 주문 관련된 거니까 죽어 다 쓰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깔끔하다 굿 사실 사실 싸우면서 기술이 뭐 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싸워가지고 일단 올려 발동되면 좋은 거고 니가 아우 첫번째 인간 이 마루가 무엇보다 더 중요해 래그라락도는 더 월요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이 Will you recognize it? 그 Things? It's a dead end, He's been faffing around with that since before I knew him. To be honest, The Giant's was just having a laugh with that one. 되게 싫어하네. Okay fine. No. 뭐야. 아들 근데 그림 잘 그린다 그림 되게 잘 그리는데 그리기 전이의 고정도를 소유한것이 그리기 전이의 한가구는 그리기 전이의 고정도를 지키고 이는 왜요? 누군가가? 아니... 그는 그리기 전이의 고정도를 지키던 것입니다 그래도 를 말 좀 드릴게요 역탄사람은 아니니까 아빠가 그래도 좀 침착해 줬는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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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뢰레아스. 우리는 당신은 죄가 없을 것 같다. 센드리? 난 당연히 할 것 같다. 결국엔... 오케이. 네, 내가 받을 것 같다. 가서 쉬렴. 뒤늦게 나타난 거 이제서야. 너의 집에서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너의 집에서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어, 이제서야? 그래, 방패 만들고 나왔더라. 어쩐지. 이제서야 사과하네.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 지금까지 모은 걸로 강화를 할 수 있나? 아, 맞다. 도끼 아이템 주웠죠? 좋았어. 아이고. 강화를 해보자고. 나이스. 좋게 강화하고. 음... 이젠 창도 강화해야 되네. 아... 짐. 짐 갖고 있는 게 이건데... 방어, 룬. 방어, 생명, 운. 방어를 좀 올리자, 이걸로 또. 이거 올릴까요, 이거? 룬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석화된 뼈. 아니야. 이거 올리지 말자. 왜냐하면. 다른 거. 다른 거. 올려야 될 수도 있어서. 속임수. 속임수. 좀 올리고. 레이드가 좀 강해질 필요가 있어. 방패가 진짜 쓸모가 없네. 적을 향해 안전하게 진격하는. 어, 이거 할까? 잠깐만. 방어가 되게 좋은데? 아, 근데 잘 쓰지 않는 게 문제인데. 아, 갖고 있으면 뭐해. 맨날 쳐맞아서. 잘 쓰지도 못하고, 이거. 문을 기껏 올렸는데 내릴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좋은 건 갖고 있어야겠지. 그래도 좋은 건 들고 있어야지. 아들 거 좀 올려야겠는데. 아들 거 다 올려주자. 맹수조련. 뭐야. 아니, 미친. 이게 뭐야. 오, 난도질 미쳤다. 주문을. 아, 뭐더라? 뭐가 필요했더라? 지금 두 개 있는 게 미드가르던가? 솔직히 이게 제일 좋은데. 이거 두 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세 개 갖고 있는 거. 난 이게,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니플레인.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빼고. 아니. 아니. 아이고. 이거를 빼고. 아이고. 이걸로 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걸로 바꿔. 근접 공격 데미지가 방어에 기반하여 증가한다. 이게 좀 더. 이게 좀 더. 그나마 나한테 쓸모있어 보이거든요. 음. 으음. 음. 그냥 그 때 주웠던 건데. 으음. 사용자를 치유하는 동시에 방어를 낮춘다. 아니. 그냥 지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오케이. 부엌은 생각보다 강하네 가자 이제 가면 되겠지 이어서 갑시다 가자 아들 새로운 곳으로 가봅시다 이리로 가야 되겠네 반하임 반하임 아직 위에 두개가 안열려가지고 반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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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추운데보단 나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데 흔적이었던가 허 드디어 할 수 있다 여기 굉장히 많은 걸 두고 갔기 때문에 아 잠깐만 이거 저쪽에서 던져야 돼 가자 상자 먹을 수 있었던 내가 여기 있지 않았던가 그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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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였어 저거 저거 드디어 먹을 수 있다 드디어 드디어 먹을 수 있어 여기 버려놓고 간 상자가 몇 개인지 비그 드라슨 씨 먼저 서브 퀘스트가 열리네 여기 아무도 없네 황후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데 여기 저거 흘러 State 뭐 크레이토스 트레이아스 기다리고 있었나? 아는 사람이냐? 오 마이 갓 너무 오래전에서 기억이 멧돼지? 멧돼지? 본거 같은데? 기억이 날거 같은데? 어디갔어 근데? 형상을 지맛대로 바꿀 수 있나봐 형상을 지맛대로 바꿀 수 있나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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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exto 부모님은 어디있어? 여기로 도와줬어요 예상의 형상의 형상의 형상과 바다입니다 예상의 형상의 형상과 바다는 이 사람들 같이 싸워도 되는 거야? 툭하면 잡히고 툭하면 쓰러지고 오 이쪽이 길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배우고 나서 왔어 여기 한 번 어차피 더 올 거여서 이런 형상이 있었던 거구나 이 형도 없나? 오셩 오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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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서 노래를 불러 어디서 어디서 노래를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줄 알았네 혹시 모르니까 창으로 일단 바꿔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쫙쫙 누가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누가 뭔가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 뭔 소리지 뭔가가 식사 중이야 저쪽은 뭐지? 이쪽 먼지부터 가봐야겠어 아하! 크로치 아 아 얘들아 물어 뜯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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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왜 이렇게 쎄 저거 개쎄네 식사를 방해했다고 저렇게까지 두들겨 펼 줄이야 그저 상자를 먹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아 데미지가 안 들어갔네 일단 저 녀석을 없애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늑대 어디갔어 늑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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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늑대를 풀었는데 어떻게 늑대가 공격을 한 마리도 안하지? 핰 아 아 definite 살짝 위로 하나 더 찾아 와 씨 저 멀리 있는 거 어떻게 맞추라고 쟤는 어떻게 맞추라고 저기 있는 거지 이 정도 높이 우와 더 멀리 좀 더 높이 이상은 안 갈 것 같은데 아 됐다 나이스 근데 창으로 해도 됐을 것 같아 하나 어디 있지 하나 더 찾아보세요 하나 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나가볼까 어 아 여깄다 이건 그냥 태워도 되겠는데 아 근데 안 되겠다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달려나 다네 오케이 됐다 깡자 여는 거 재밌단 말이지 안녕하세요 은근히 재밌단 말이지 가자 가자 다음 장소로 가자 귀여워 아니 그 날 타고 있어 이상한지 와 근데 이거 녹음하는데 힘들었겠다 대사량이 너무 많다 내가 봤을 때 미미르가 대사가 제일 많을 것 같아 너무 말이 많아서 잘 못 눌러서 늑대를 불렀네 아까워라 저기도 있는데? 내 옆에 지나갔던 길이구나 여기가 아하 어어 아니 미친 아니 갑자기 왜 휘두르고 날려 미치겠네 이걸 갑자기 너무 힘들어 미치겠네 이걸 갑자기 너무 힘들어 아이 나 정말 뭐야 어 사단은 죽여야해 데미지는 좋아 아들, 저 게이지 좀 쌓아봐 그렇지 아우, 잘한다, 잘한다 댕댕이들, 잘한다 좋아, 좋아 좀 싸우는데 정신 없긴 한데 보험은 확실히 돼요 애들이 도우면 돼요 뭐야, 방금 쟤네 뭐야 뭔데 저게 심의로? 순간이동을 할 줄 아는 곳인가? 도망가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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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지 상자는 꼬박꼬박 챙겨야죠 오, 지금 도망가는데? 아맞아 오.. 원래 길이 이쪽인가?? 그런가보네? 길이 있었나? 아, 여기 있네? 주변을 항상 경계하렴 비어있는데? 그때 싸웠던 데잖아 뭐지? 가운데 저건 뭐지? 어때? 화면 속은 좀 어지럽지? 와, 도와나 나 왜 이렇게 세트 끼고 갔지? 아, 도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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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쟈! 아들 도와줘! 아들 도와줘! 앙박할게! 앙땡! 아 안돼... 아들 방패로 쓰다가 이렇게 됐네? 아깝게... 아 아들 방패로 잘 쓰고 있었는데 아깝다... 아... 여기에도 힐이... 일단 위치 기억해두고 어! 아이 미친! 와 나 미친 개쎄네 정말? 아 전에도 여기 있을 때 좀 어려웠거든요 이거 도끼 말고 블레이드 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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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 trên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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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압아! 형! 아 아 아하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디있어? 어디있는데? 어딨어? 올라와 올라와 올라가니깐 안오네 저 가운데는 어떻게 내려가지? 이리로 내려갔던가? 저건 아무것도 아닌가? 아 왜요? 제 몸이 또 움직였나요? 아 여기 이건가? 이거구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모니터 앞으로 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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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하 어..이거 봐라? 진짜 하나는 물에 빠져 죽은 거야? 개이득이네 물에 빠져 죽은 건 개이득이네 아래가? 내려가 내려가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안되지? 써야 되는데 아 여기 아니야? 아 저쪽이구나 잘못된 길을 미미르가 알려줬어 아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었네 나이스 어? 뭐? 뭐지? 아 왜이런? nasty beast careful what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죽이었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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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먼저 죽이는 데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쉽고만 이제 해요 오케이 아 아 반응을 안 했던 게 이게 없어져서 그랬던 거네 가면이 중간에 반응이 안 했던 게 게임 딸 이걸 뺏어가서 그랬나 본데요 빼내간 사이에 그 난리통이 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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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지만 않는다면 상이 정말 좋네요 아 아들 활 쏘는 것처럼 뭐야 또 있어 파 아 아 아 아 der sto 아 아 아 말 이 랄만에 있는 건가? 우리의 결과를 기억해. 결과를 기억해. 다시 돌아가는 건가? 아들바보야, 아들바보. 크레토스는 아들바보. 어? 없어졌다. 아니네? 없어진 줄 알았네. 이 옆에 놓는 줄 알았어. 진정해 진정해. 좋았다. 역시 음... 쳐다보는 것 같고 해가 가려지는 거니까 일식 아닐까요? 지금 해가 가려진 거 아니야? 올해가 먹을거예요 잘 자고있던 애들을 일시키는 거잖아 이제 해를 쫓아가라 잘 자고 있었는데 돌돌이처럼 생겼는데 이거 먼지 떼는가? 그거 아니지? 좀 닮았는데? 옷을 먼지 떼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좋았어 아, 뭐야 아, 빠샤 여섯 발이다, 이 자식아 발사! 아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발사! 아 사거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사거리 괴물이야, 사거리 괴물 뭔가 이렇게 터뜨리면 없어지네 뭔가 이렇게 터뜨리면 없어지네 예스 아, 이리와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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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파, 파, 파 잘 쏴? 좋구만! 쉽네! 사기였어 우리가. 여기가 개사기 개사기 애한테는 안 통할거야 두 마리나 있어 한 마리부터 주시자 아이고 아 이것만 먹으면 됐는데 이것만 먹으면 됐는데 까비 욕심부렸어 막 때리면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이것만 먹으면 됐는데 이것만 먹으면 됐는데 이것만 먹으면 됐는데 이것만 먹으면 됐는데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먹으면 뭐지? 야 나와 너 안 나오면 나도 아 폭대미지 미쳤네 잠깐만 와 씨 가까이를 못 가 안 돼 시 끝 풀면 될 건데 아깝다 아니 이걸 꾹 누르면은 같이 노릇 그 그게 안 돼 가지고 안 맞으려면 타인에 맞춰 때면 아 아 바닥에 아 잠깐만 방패를 막는데도 한계가 있어 아니 왜 쌍룩 쌍 난리를 아우 저 작은애부터 없애면 안되냐 아 걔네들 물로 들어가는거 진짜 극혐이네 이거를 쓰지 말고 딴걸 쓸까 이거 진노보다는 분노가 나온거 같기도 하고 아 아 아 어 뭔가 그냥 공격은 아 진짜 한 번만 돌아가면 다 죽나 아 안 돼 깻잎 안돼 안돼 아 됐다 빡세다 빡세 빡세군요 싸움을 못하는 나로서는 창, 창공격 우와 아니 이게 무슨 문 강공격이 이거라고? 저거 좀 좋은데요 흠 창이 좋은데 대신에 가까이 오는 적한테는 조금 상대하기 힘든 응 넌 뭐라고? 오딘은 마스크 피스를 구입할 수 없지 그는 그의 걱정이예요 우리의 걱정이예요 물론 물론 그 마스크 피스에 대한 답변은 정확한 가격이 정확한 가격이 아쉽네 대빵한테 쓸 수 있는 무기면 좋겠는데 아쉽네 보스한테 쓸 수 있는 무기면 좋을텐데 내가 활용을 못하겠어요 하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갈대 죽여오는 것 같아 더 원하는 것 같아 은근히 신경쓴다며 어 다 왔는데 설마 뭐 나오는거 아니겠지 어 때 상자 먹었던 거시고 5 5 2 으 죽어라 으 아 이쪽 아니죠 가자 이야기를 전하러 가야지 어 저기 멧돼지 있다 내가 돼지라고 했던 그 강아지 내가 내가 처음에 봤을 때 돼지라고 했다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이번엔 프레이아랑 함께 가는군요 내가 뭘 버리고 온 거지 블레이드 강화할 수 있고 돈이 꽤 있으니까 창을 좀 강화해 볼까요 음 방어라고 봅시다 방어라고 봅시다 음 그래도 뭔가 능력 있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오 힘과 비틀거림 저항력이 증가한다 오 이거 괜찮은데 던져서 재미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하나만 해 놓고 별로면 바꿔야 되니까 역시 센 게 최고야 이것도 하나 더 올리고 그냥 올리자 올릴 수 있는 거 넌 나중에 올리고 됐다 방어구 먼저 올릴 걸 그랬나 무기만 자꾸 올려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쳐맞으며 사는 중이라 방어구 올릴 걸 계속 죽는데 미치겠구만 약한데 공격력만 높아가지고 약한데 공격력만 높아가지고 야옹이 공격력만 높아가지고 약한데 공격력만 높아가지고 약한데 공격력만 높아가지고 니워드의 템플을 사용할 필요가 나의 영역에 영역에 공격력이 높아가지고 내 영역에 대해 하니깐 비그퓨어 빅디엄 암터가 주변에 사냥한 다음 센터가 그 방향이 어디야? 우리의 방향을 찾아오면 베라와 베라가 미르가를 조절하여 그들의 방향이 어디야? 베라와 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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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의 방향을 좋았어야 됐네 저쪽이다 건물 이쪽으로 가는 건가봐요 빛나는 건물 빛나는 건물 이 자식이? 어디? 어딜? 공격하는거야? 룬 뭐야? 몬스터야? 아 아 아 아 아 으흠 으흠 오우 됐다 괜찮네요. 멀리서 퍽퍽 쏘니까 안정적이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잡기 너무 편하고 룰, 세,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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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팔. 크흐. 어씨. 도망갔다. 일루와. 이리와봐. 안 올라오네. 이리와. 같이 독주를 지집어쓰게. 이리와봐. 크흐. 바이프롤스, 그 법률. 아야. 아이씨. 거리가 안 닿네. 저 녀석은 거리가 안 나서. 아이씨. 올라가야겠어. 답답해가지고. 어딨어, 저거. 어딨어, 저건. 오 잠깐만 오 이걸 맞았어? 두 마리는 조금 그런데 창을 바꿔야겠어 초반에 죽이고 역시 도끼가 최고야 근본이 근본으로 때려야지 안되겠다 아니 저거 저거부터 터뜨리고 싶은데 아씨 거울이 안보여 두 명이면 됐고 바꿔서 아 잠깐만 밑에 있는 녀석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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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외치는 거야 어디있어 어디있어 유아크 아 dolor 액실 지오파! 아 뭐야 뭐야 다이센 어디서 나타나는거야? 왜 잘 싸우고 있는데 또 나오는거야? 잘 싸우고 있는데 왜 또 나오는거야? 잘 싸우고 있는데 왜 또 나오는거야? 뒤도는거 키를 나도 지정을 해놔야되나? 뒤도는게 빡세네 적수가 파악이 잘 안돼 아들이 좀 더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나 진짜 이곳에он 좀 더 강하여 가야될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아 마크 아무튼 그쪽으로! 다 죽.. 다 죽어가면서 이거 뭔데.. 아우 다 죽었는데 이게 무슨일이야 피가 그냥 쫙 빨려요 아우 그만하고 싶다 어우 저거랑 그만 싸우고 싶다 지겹다 프레이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모르겠네 그는 제 제품들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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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 저 위에 있어 일단 바퀴 돌아봐 저 악기 어디 있는거야 어딨어? 어디서 노래 부르는거야? 아 여기 밑에 있네? 아 뒤를 돌아야되나? 어? 비켜봐 아 뒤를 돌아야되나? 비켜봐 어? 와 나 미치겠네 아 안돼 아 미친 아 장소가 좁아서 옆으로 구를 수가 없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위에 나올 애들 생각하면 피를 빼면 안되는데? 개빡새네 내가 너무 약해요 내가 너무 약한거야 쟤네가 센거야 안경겠네 아 창을 던지기에는 애들이 가까이 오니까 조준을 못해요 조준을 조준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못해 어 뭐야 아니 미친 아니 미친 그니까 저렇게라도 뭔가 기절 모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늑대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게 문제 아 너무 음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너네네 와 나 미치겠네 늑대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잘 피했는데 진짜 진짜 어렵다 이렇게 한 곳에서 질질 끌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뭔가 피하고 싶은데 여러 명이 있으니까 아니 넌 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네 내려와 내려와 너 어 도망쳐 도망쳐 잠깐만 어디 뭐 피 없어 미쳐버리겠네 뭐 피 없나 어허허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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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두 마리는 좀 너무 심해요 어떻게 싸우지 뭔가 프레이아가 싸우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네 어떻게 싸워야 될까 진짜 내가 웬만하면 난이도 안 낮추는데 진짜 이걸로 난이도를 낮춰야 되나 아 근데 게이지가 아 근데 게이지가 어 뭐야 좀 더 Phase 1 멘jä는 거짓끝끝끝끝끝끝 뗀ош pou 지올가 awful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스무냐 으 위에 있지 아이고 어 걸렸다 아 야 꽃 꽃 꽃 아이씨 저거 아이씨 그래 방패로 싸워 제발 제발 방패를 잊지 말아줘 아우 잠깐만 아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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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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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잇게 브라더! 가잇게 브라더! 진작에 바꿀걸 진작에 바꿀걸 진작에 방패 아니 방패를 난 너무 못쓰는거 같아요 방패를 못쓰겠어 어우 다행이다 그나마 난 이대로 포기하나 했어 내가 내가 진짜 이대로 포기하나 난 이 자유로운 도둑놈이 아 근데 저 이상한 노래부른 새끄들 보기싱 아아씨 망하네 어딨어 물에 부르는 애들부터 없애야돼 아 저 위에 있는데? 아우 잠깐 이 와중에도 저걸 와 이 와중에 잠깐만 와 나 미치겠네 아 죽었어 여기가 너무 약한거 아니야? 좀 더 강해져봐 여기 너무 약해 와 진짜 미치겠다 그 와중에 저기서 생활궁을 노래 부르고 있어 저 안에서 오 드디어 이거 사용해보는거야? 섹터를 벨을 몇번씩 잡아봐 섹터를 벨을 몇번씩 잡아봐 음 오 오 오 어디로 가야돼 오 대박이다 이런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대박 대박 완전 심지 피셔 피셔 나이스 진작이 좀 아까 늑대들한테나 좀 쓰지 피좀 가져가 잠깐의 피읍이었어 끝에 포기했던 그거 드디어 먹는구나 드디어 먹는구나 나이스 이쪽으로 가야 돼? 아하 아이고 가자 이쪽인가? 아이고 아야야야 어느 쪽이야? 옆길이지? 아닌데? 이쪽인가? 어디야? 위에만 보면 일로 가면 안됐나? 길은 여기뿐인데? 오잉 일단 가봐 아 이쪽이 맞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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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썼다 아하 반대로 썼다 반대로 썼어 아 반대로 썼어 방패랑 피하는 것을 거꾸로 썼다 아하 거꾸로 썼어 다시 다시 아 배고파 아 이제 슬슬 배고픈데 바이브로스 바이브로스 이런 비열한 자식을 올라오는 중이잖아 아 죽어 난 이게 어디서 아하 Barbe! Behind you! He's behind you! Halton! Careful, brother, you're covered in vibros! Witching arrows! Barbe! 2차 녀석은 빨리 없애버려야돼 오우씨 올라와 보시지 올라와 보시지 못올라오지 까불고 있어 못올라오면 어쩔수 없지 도는 꼬박꼬박 챙겨야지 여기도 꼬박꼬박 착하고 꼬박꼬박 챙겨야죠 심상치 않은 녀석입니다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엉덩이 주사 아 프레이어 보고 있을 때 어그로 끌리는 줄 알고 때렸더니 바로 나보네 저 친구는 미끼로써는 영 꽝이네요 아들은 잘 되던데 아냐 저 녀석 안 잡고 갈 순 없어 오씨 아니 이걸 왜 내가 맞지 아니? 오씨 아니 재미있지 우우 야씨 저 잡지 말까? 어우 잡지말까 너무 쎄다 미치겠네 자 여기까지 하죠 자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저 친구 잡을 능력이 안 돼요 지금 지쳤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뭔가 잡고 가고 싶은데 체력은 안 되고 스토리는 진행을 아니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